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리고 그 제품 그대로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잘 되겠다. 당연히 한국에서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잘 되겠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못했던 게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2호의 김태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류인데요. 요즘의 뉴스 보면 한국 수출 물량이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실물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뒤에는 물류 혁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물류를 주제로 전문가 한 분과 되게 의외의 상품을 해외에서 되게 잘 판매를 하고 계신 그런 담당자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디즈에서 글로벌 이커머스팀 팀장을 맡고 있는 나창명이라고 합니다. 시디즈는 의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디자인하고 R&D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 SDS 문신정이라고 합니다. IT 기반으로 물류 서비스를 고객분들한테 제공하고 좀 고객분들이 업무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물류 혁신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아마존에서 잘 팔리는 물건들 해보면 되게 다 조그마한 것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자리를 하면서 약간은 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또 아마존에서 시디즈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좀 가능한 일인지 가구 산업은 기존에 B2B 중심의 사업이었거든요. 무게가 무겁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를 한 번에 해서 실어 날라서 그리고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이 폭증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아 이 기회에 크로스버더 이커머스 사업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물류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DS를 만나게 됐습니다. 좀 어때요? 미국에서 성장세라든지 아니면 반응? 처음에 이제 미국에 들어간 지 생각해보니까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아마존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의자 회사 중에는 1등이고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리고 그 제품 그대로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아 당연히 잘 되겠다. 다른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뭐 당연히 한국에서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한 1년쯤 했을 때인가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나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못했던 게 있더라고요. 고객의 소리를 저희가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는 저희 잘난 맛을 이제 했는데 고객이 말하는 건 저희가 듣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마존에는 이제 리뷰가 남거든요. 미국 고객들은 특히나 이 리뷰를 굉장히 길게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리뷰가 너무 없다. 고객의 소리를 들었는데 고객의 소리가 없어. 소리가 없어. 너무 없다. 거기서 일단 1차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리뷰의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와 이거 나 같아도 안 사겠다. 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제품도 사실 만듦새가 좋잖아요. 가격도 미국에서 이런 업무용 의자 중에서는 가격도 괜찮을 텐데 뭐가 그렇게 좀 안 좋았어요? 저희 시리즈의 제품은 한국 사람의 체형에는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요. 미국에 간 순간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인에 맞춰진 의자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몇 개 없었지만 그중에서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 고객들이 의자의 좌판이 불편하다. 쿠션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랑 고민을 많이 해서 쿠션을 좀 늘려가지고 실제 제품을 판매를 했더니 갑자기 고객의 의견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3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우리 맘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고객이 말하는 대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게 아직까지 저희 아마존 사이트에 가보시면 1점짜리 리뷰가 주홍구 씨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아 우리가 한국에서 잘했다고 미국에서도 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점들을 개선했을 때 기존보다 한 8배 정도 매출 성장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뼈 아프지만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부분이네요. 쿠션을 진작 좀 채워놨으면... 리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세일즈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때 리뷰 하나에 한 10,000불 정도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바로 계산기 들리겠어요. 고객들이 구매를 한다고 리뷰를 남겨주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리뷰 하나 얻으려면 10,000불은 우리가 판매를 해야 하나가 간신히 들어오겠구나. 시청자분들이 샘을 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강 이게 350불이고 한 30개 팔리면 이제 하나씩 리뷰가 있다.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이런 걸로 실어서 보내면 몇 개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쨌든 SDS 입장에서도 다른 데서 발생하는 어떤 비효율이나 비용들을 줄여야 이게 비즈니스가 성립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비즈니스로 굴러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가구는 사실은 물류에서는 조금 좋아하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류비가 일단 큽니다. 가구 자체는 물류비 비중이 커서 저희가 약간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컨테이너에다가 의자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약간 게임하듯이 생각해보시면 이런 컨테이너에 똑같은 박스를 줘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넣었나 이렇게 시합을 한번 해보면 들어가는 게 다를 거예요. 누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넣으면 100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좀 꺾어서 넣고 머리 엄청 잘 쓰면 100 한 5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른 업종은 됐어 5개 더 안 넣어도 돼. 그런데 이제 가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적재를 어떻게 최적화하냐 IT를 기반으로 효율화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우리가 배달 음식을 주문을 하거나 국내 어떤 커머스에서 뭔가를 주문을 하면 여기서 어디로 출발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해외 물류도 이런 경험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류 전반의 업무가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록도 다 된다. 전에 저희 짜장면 시키면 전화하면 언제 오는지 모르고 다시 전화하면 출발했다 그러고 못 믿겠고 그랬었잖아요. 어디쯤이냐 뭐가 보이냐 실제로 음식이 만들어서 오는 건 똑같지만 궁금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기록도 남잖아요. 제가 언제 뭐 시켜 먹었지 볼 수도 있고 또 미국이 엄청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싸우나에 대한 물량들도 되게 많고 특수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아마존을 가구를 판다는 게 어떤 좀 챌린지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류가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미국에 재고를 갖다 놓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뷰가 몇 개 없듯이 판매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재고를 가져다 놓는 거는 비용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판매 제품을 한국에서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갖다 놓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SDS와 함께 미국의 창고에 재고를 가져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드타임 자체가 한 두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 예측을 해놓고 미리 이제 가져다 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에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미국에서의 재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타트업은 보통 이제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수여를 하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비용들을 최적화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다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물류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 진출하고 싶어하는 국내 셀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존으로 부자되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물류에 대해서 내가 좀 크게 배웠던 부분 이런 게 있을까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잘 판매를 하려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아마존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제품의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고민하시고 적용을 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도 지금 모르는데 미국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빠르게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빠르게 적용하시고 결과들을 분석해 보시면 미국 고객들이 이런 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건 좋아하지 않는구나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고민보다는 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디즈랑 지금 물류를 하면서 같이 약간 성장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시장을 진출할 때 시디즈가 처음 고민했었던 거 내 재고가 지금 어느 창고에 얼마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답을 찾고 지금은 딱 보면은 이제 이커머스가 기회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우리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들이 변화 포인트가 엄청 많을 건데 그 포인트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다. 시디즈가? 미국 말고 저는 이제 다른 데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고 고객 성장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거랑 같은 느낌? 오늘 이렇게 삼성 SDS 그리고 시디즈 담당자 분과 함께 좀 물류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미국 진출 또는 글로벌 진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이제 컨택 포인트랑 홈페이지 남겨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과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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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